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2019년에 범간화와 한판 붙었던 먼시는 2021년 자이언츠를 상대로 19경기 8홈런 12타점을 기록하고 자이언트 킬러가 됩니다. 하지만 워커는 그보다 더 심하게 다저스를 패고 있습니다. 워커는 어제 2홈런 4타점에 이어 오늘도 2홈런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워커가 첫 2타석 홈런을 통해 연속된 6타석에서 4개를 날리자 그제서야 다저스는 워커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워커는 다저스를 상대로 9경기 9홈런 15타점이 됐고 다저스 스타디움 통산 성적은 42경기 19홈런에 장타율 0.783, OPS 1.184가 됐습니다. 다저스를 상대로 5경기 구간 7개의 홈런을 친 타자는 베리 본즈와 토드 헬튼에 이어 워커가 역대 3번째입니다. 다저스를 상대로 9경기 9홈런 다른 78경기에서 13홈런인 워커는 내셔널리그 홈런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27개인 오타니이고 3위는 11경기째 홈런이 없는 오수나입니다. 오타니는 첫 타석에서 볼렛으로 나가 도로에 성공했지만 이후 3연속 3진을 당했습니다. 프리먼도 4타수 무한타 3삼진에 그쳤습니다. 디벡스는 두 번째 투수로 3이닝 OK 무실점을 한 저스틴 마르티네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100.0마일 싱커를 던졌습니다. 9회 초에 쇠기 4득점을 한 디벡스는 다저스를 상대로 1승 3패 후 4승 1패가 됐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한 달 만에 돌아와 지난 경기에서 6이닝 7K 무실점에 완벽한 피칭을 했던 겔러는 시즌 평균보다 2.9마일 높은 95.9마일을 던졌지만 반스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는 등 4이닝 3실점에 그쳤습니다. 겔러는 다저스타디움 승리가 없습니다. 랜던넥은 4.1이닝 4실점에 그쳤습니다. 샌데고는 텍사스를 꺾고 4연속 위닝 시리즈를 이어갔습니다. 샌데고는 최근 11승 3패로 와일드카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17승 31패인 텍사스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주시 스미스에게 안타를 도둑맞았던 김하성은 27개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타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와이어트 랭포드가 점핑 캐치로 잡아냅니다. 홈런이 되지 않는 3개 구장은 볼티모 캠든야즈와 피치버그 PNC파크 그리고 글로브 라이프 필드였습니다. 랭포드는 홈송구로 실점을 막아내 슈어저를 한 번 더 도왔고 6회에는 적시타까지 날립니다. 하지만 5회까지 1실점이었던 슈어저는 6회 프로파에게 솔로런을 맞았고 7회 1사 3루에서 내려간 후 책임주자가 김하성의 희생플라이로 들어와 6.1이닝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킹이 5.1이닝 1실점 승리를 챙긴 샌데고는 프로파도 잘했지만 2루타 2개 포함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한 솔라노의 활약이 컸습니다. 희생플라이 타구가 랭포드의 키를 넘을 뻔한 김하성은 타점을 올린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휴스턴은 4연전을 3승 1패로 끝내고 12승 2패를 질주했습니다. 1회 3점씩 내준 발데스와 베시스는 발데스가 6이닝 3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베시시 5이닝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페냐는 7회 5대3으로 달아나는 중요한 솔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8회를 깔끔히 막은 프레슬리는 9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알바레스는 5번의 타석에서 못 맞는 공 2개와 볼렛 2개로 1타수 무한타 4출루를 했습니다. 토론토는 최근 4승 12패입니다. 휴스턴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시애틀은 3연전 전패를 면하고 한숨 돌렸습니다. 시애틀은 7회말 2사 만루에서 크로포드의 3타점 2루타에 이은 미치 가버의 투런으로 5점을 올려 2대2에서 7대2를 만들었습니다. 크로포드는 지난해부터 만루타율이 6할 3푼 6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핸더스는 27호 투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로 분전했고 훌리오도 15경기만에 홈런을 날렸습니다. 쌍둥이 딸을 얻고 출산휴가에서 돌아온 번스는 6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양키스의 2경기 앞선 볼티모어는 내일부터 오클랜드 원정을 시작합니다. 양키스는 홈에서 신시네티에게 시즌 첫 수입을 당했습니다. 3연전 수입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팀은 4팀이 남았습니다. 스트로먼이 5이닝 3피 홈런 5실점에 그침으로써 양키스 선발투수의 부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스트로먼은 최근 6경기 2승 2패 5.46 루이스 힐은 3경기 3패 14.90 로도는 4경기 4패 10.89입니다. 벤 라이스는 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고 1회 홈런성 타구가 윌 벤슨에게 잡힌 소토도 21호 투런을 날렸지만 저지는 2경기 연속 침묵했습니다. 신시네티는 마티니, 인디아, 스티어가 홈런을 때렸고 프레일리는 승부에 쇠기를 박는 싹쓰리 3타점 2루타를 날렸습니다. 델라크루스는 42호 도루와 함께 볼피의 땅볼 때 홈에서 버드골을 잡아내는 결정적인 수비를 했습니다. 양키스의 미안함을 표현했던 몬타스는 5이닝 2피 홈런 2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양키스는 85년 전 루게릭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게릭은 1939년 독립기념일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는 은퇴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보스턴은 마이애미 3연전을 쓸어당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피베타의 7이닝 무실점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간 보스턴은 12회 연장전을 해야 했습니다. 5일이 11회와 12회의 적시타를 기록한 반면 앞선 7경기 타율이 4할 4푼이었던 요시다는 4타수 무한타에 그쳤습니다. 산체스는 첫 2타석 범타 후 7회 2사에서 피베타의 노이터를 깨는 3루타 9회 2루타에 이어 11회 동점 투런을 날렸지만 단타에 도전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양키스와 보스턴은 내일부터 두 번째 시리즈를 합니다. 첫 시리즈 전에는 게임차가 13경기였지만 이제는 5경기 반차에 불과합니다. 컵스는 이아넵의 미친 활약에 힘입어 필리스전 7연패를 끊고 3연전 수입을 면했습니다. 헵은 좌우타석에서 3런을 하나씩 날리는 등 4타수 4안타 3장타로 6타점을 올렸습니다. 컵스 선수의 좌우타석 홈런은 2019년 카라티니 이후 처음입니다. 스즈키 세이아도 3타수 2안타 2볼렛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올 시즌 16경기에서 1피 홈런, 직전 경기 완봉승을 포함해 최근 3경기에서 23이닝 일자책이었던 산체스는 해백의 3런을 맞고 책임주자까지 들어와 4이닝 7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타이오는 7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리글리필드는 오늘도 4만 명을 넘는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컵스는 nl13위에 그치고 있음에도 지난해보다 경기당 3천명이 늘어난 평균 3만 6천 2백 12명이 ml7위에 해당됩니다. 어제 패디에게 6이닝 1실점 승리를 내준 가디언스는 라이블리가 6이닝 3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라이블리는 2016년 클루버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패디는 18경기 6승 3패 3.13 라이블리는 14경기 8승 4패 3.13입니다. 어제 3할 6푼으로 규정타석에 진입했던 칸은 4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타이오를 3할 6푼 7리로 올렸습니다. 칸은 2022년 6개, 2023년 5개였던 홈런이 벌써 8개입니다. 아메리칸니그 타일순위는 1위가 3할 6푼 7리인 칸 2위가 3할 1푼 9위인 위트 3위가 3할 1푼 5리인 레니포 4위가 3할 1푼 4리인 저지입니다. 미란다가 2루타 3개 포함 5타수 5안타 3타점으로 대활약한 미렌소타는 디트로이트를 대파했습니다. 제퍼스도 홈런과 2루타로 4타점을 올렸습니다. 2년 2,4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영입으로 보였던 마에다는 3.2이닝 9피안타 9실점 패전을 안아 15경기 2승 5패 6.71이 됐습니다. 마에다는 스플리터 수익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이언츠는 애틀란타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7승 3패인 자이언츠는 로건 앱이 7이닝을 2실점으로 버텼고 4회 라모스의 동점 투런에 이어 채프먼이 역전 홈런을 날렸습니다. 채프먼은 6회 4대2로 달아나는 2루타도 때려냈습니다. 웹은 11번의 7이닝 경기가 세일에 앞선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독립기념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은 오전 11시에 시작한 경기에서 대타 윙커의 8회말 결승 홈런에 힘입어 매치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시즌이 되고 있는 어비는 마지막 17타자를 범타 처리하고 8이닝 8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비는 단타와 볼렛을 하나씩 내줬습니다. 워싱턴은 에디 로사리오에 이어 메네시스도 내려보냈습니다. 우드는 3타수 1안타 1볼렛을 기록했습니다. 안드레 팔란테가 7이닝 1피온난 1실점 마틴 페레스가 7.1이닝 1실점 무자책으로 팽팽한 투수전을 한 두 팀은 10회 초에 2점을 낸 카디널스가 10회말 1점에 그친 피츠버그를 꺾었습니다. 피츠버그는 24개 구장에서는 동점 투런이 될 수 있었던 닉 군잘레스의 타구가 가장 깊은 곳에서 잡힌 게 아쉬웠습니다. 피츠버그는 벌레슨이 방심하는 사이 테일러가 2루에서 홈으로 들어왔지만 계속된 2사 1루루에서 메커친이 범타에 그쳤습니다. 러버게임에서 최근 12승 1패인 카디널스는 5월 13일 이후 기록한 30승 17패가 같은 기간 ML3위에 해당됩니다. 켄자시티가 템파베이에게 패한 경기에서 14호 홈런을 날린 위트는 3루타를 치지 못해 히포더 사이클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